둘, 셋! 하이! 아니요, 아니요, 처음부터 안 드렸어. 안녕하세요. 하이, 순이들! 순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조정석, 유현석, 정경호, 김대명, 전미도입니다. Now, let's get started, I have an operation. 지금부터 오퍼레이션 게임을 하며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가장 슬기롭지 못한 의사일지 여러분들 지켜봐주세요. 누가 제일 잘할 거 같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다들 비둥비둥할 것 같은데. 그나마 제일 좀 어른스러운 건 우리 미도. 그렇지.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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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하는 거야? 이걸로 하는 거 아니야, 오빠? 이걸로 하는 건데 이걸로 내가 뽑을 수 있게끔 잘 정렬을 먼저 해놓는 거야. 석션! 오빠, 일종이야? 수선한 느낌이네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꼭 살립시다. 뽑을까요? 아, 뭐야? 이 점수가 조금 낮네. 고무줄 이건가, 이거? 그렇지, 여기다. 그거야, 맞아. 뭐야? 슬기로운 의사생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야, 이거 200불이야? 이게 점수가 낮을수록 좀 난이도가 쉬워. 아,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나왔다. 이게 금액이 같은데? 예, 스페어 윌스. 뭘요? 게임하면서 내면 돼야 돼. 건들면 아웃이죠. 잠시만요. 그거 하면 무슨 소용이야? 위치 조정을 하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반복하려면... 아니, 질문에 답하면서 하세요. 반복을 뭘 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재밌겠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우와! 왜 이렇게 잘해? 대단한 의사생들이야.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된다고. 기다려봐. 자, 다음. 다 명의들이야? 고마워. 아담스 애플. 아, 목젖? 목젖이잖아, 그렇지. 잘할 수 있지? 가장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야? 전미도. 나 여기 있어. 오! 오! 아, 이거 너무 쉬운데? 그럼 우리랑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았던 거네. 서베. 나랑 좀 안 맞아? 저는 1호 뽑겠습니다. 오, 600원. 위시 본? 여기 있다. 아, 어렵겠다. 우와. 여기 어레인지하고. 돌아가지 않는다. 네. 전 현재가 좋아요. 20대의 삶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 나랑 똑같아. 어제보다 오늘은 낫지?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지금 돈 많이 벌어서 너무 많이. 잡히지 마. 이거 어렵다. 오! 600불. 그러니까 점수가 높은 거야. 우와. 잘한다. 자, 600불. 선생님, 선생님.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이 되는 거야? 선생님이요? 아니. 이걸로 애들이 어떻게 하지? 되게 어렵다. 써니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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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덕후요. 공연 덕후. 우와. 나이스. 야, 우리 잘하는 것 같아, 좀. 역시 의사들이랑 다르네. 한 바퀴 돈 거지? 이거 툭 칠까? 현선이 너는 꼭 그러더라. 됐어, 됐어. 이거 안 하게? 알았어, 안 하게. 자. 500점. 저, 이거예요. 자. 어허. 잠깐만, 빨간불 들어왔는데. 안 닿았어. 어, 닿는데. 진짜로. 혼났던 기억이야? 안 닿았는데. 봤어요? 비디오 판독. 진동 왔어, 근데? 나 진동 못 느껴봤고. 근데 불이 잘 안 닿았나 봐. 아니, 진짜로. 그만해. 진짜로. 보이게끔은 해야지. 얘는 진동 어렵다, 얘. 야, 이거 어떻게 보내. 계속하시죠. 그게 제로 어렵다, 야. 아, 나. 아, 나. 아, 나. 아, 깜짝이야. 실패. 근데 리액션 괜찮았죠? 어, 좋았어. 됐어, 그럼. 리액션 무자네? 어, 좋았어. 뭐야. 점수 높아. 모데불. 워터 파일. 워터 파일은 이러면 붙더네. 와. 어, 빨간 불 들어왔어. 불 들어왔어? 어, 벌써? 연석이 잘할 것 같아. 욕심부리지 않는다, 저렴한 거여도. 난. 워터 온전히. 아, 이거 어렵지 않은데? 이거 봐. 응답하라, 1994의 칠봉이. 나! 나! 뽑았습니다. 성공 오케이. 나 그럼 1,100불. 점수도 제일 많이 했어. 연석이가 1등이다 지금. 꼴등만 안 하면 되는 거야. 꼴찌만 안 하면 되는 거야. 꼴찌라서 그래 내가. 아 잠깐만요. 바로 지금? 아 잠깐만 지금. 바로 지금. 겨울인데 아 이거 너무 높아. 겨울인데 겨울이라. 여름 촬영할 때 아 부딪힌 것 같은데. 앞으로 안 들어왔어. 나이스. 겨울인데 여름 촬영. 같이 그럼. 둘이 매치. 둘이 매치해. 어 오빠 이거. 이건 못해. 이걸 뽑으면 형 이거 내가 좀 빼줄게. 이거 좀 심했다 이거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진정해. 여러분 진정해. 진정하라고 아직 안 돼. 기다려봐. 근데 이거. 기다려봐. 이거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만. 아니 하면서 하시라고요. 두 개를 못하는 성격이야. 질문 대답하라고. 저는 솔직히 저희 케미가 정말 너무 행복할 정도로 너무 좋아요. 아 또 하는 거야. 아 될 때까지 해봐. 어 천불짜리야. 어디 있어. 이거 이거. 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 정말 정. 정말. 정말. 실패. 열심히 해갖고 뽑으려고. 하나만 더. 어 브로콘 하트. 어디 있어. 또 거기야. 파이팅. 너무 했다.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호나는 10시간 촬영하는 거 아니야. 불 들어왔어. 불 들어왔어. 실패. 우와. 그러면. 상의 탈의? 상의 탈의? 한 명은 엄청 섹시한 걸로 하고. 한 명은 엄청 귀엽고 깜찍한 걸로 하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정하자.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부. 부. 나 귀여운 걸로 하겠지. 아니야. 아니야. 너 섹시한 게 더 좋은 거야. 섹시한 거 보고 싶다. 너 섹시한 게 더 좋은 거야. 섹시한 거 보고 싶다. 지금 해야 돼? 좀 있어봐. 귀여운 거 하고. 안 귀여우면 우리가. 당연하지. 끝날 때까지 계속 해야 돼. 우리 마음에 들어야 되네. 레디. 액션. 소니 투. 이거 자담치킨 아니야? 잠깐만 옆에서. 나 아무 말 안 했어. 옆에서 이렇게 하니까 못 하겠어. 얼굴 빨개지. 가만히 안 볼게 안 볼게. 마지막에 포인트 하나만 줘. 깜찍한 거. 왜 만약 볼래 하고 나서. 앙 뭐 이런 거 있지. 좋아 좋아 좋아. 자. 소니즈. 나랑 같이. 넷플릭스 볼래? 앙.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인정. 섹시한 거.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우리 드라마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섹시한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럼 나는 도움이 안 됐냐? 아니 지금. 아니 나 말이야. 내가 섹시하고 해야 된다니까. 진짜. 진짜. 할 생각해야 돼 지금. 할 수 있어. 섹시하게. 오빠 섹시해. 걷을래?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마지막에 포즈 하나 해줘야지. 섹시하게 나. 어떤 게 섹시한 건지 모르겠는데. 형이 생각하는 가장 섹시함을 보여줘. 너랑 생각하는 섹시함. 어. 그냥 해보면 돼요 진짜. 원. 투. 쓰리. 수은 이즈. 나랑 같이 넷플릭스 볼래? 이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아 이거 뭐야 이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기회 주지 마. 한 번만 더 기회 줄게. 나쁘진 않았는데. 괜찮았는데. 아 그치 그거지. 액션. 수은 이즈. 나랑 같이 넷플릭스 볼래? 아 이거 아니야. 재밌었어 재밌었어. 안 하는 게 낫다. 너무 잘했어. 자 지금까지 슬기로운 의사생활 오윤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See you on. 넷플릭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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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